자, 노장불패 3단계입니다. 3단계는 이름하여 잘 안 들려요! 3단계 잘 안 들려요. 헤드폰을 쓰고 옆사람이 말하는 단어를 알아맞히는 게임. 두 문제 중 많이 맞힌 팀이 승리. 왕전위 하겠습니다. 왕전위 화이팅! 자, 대표 다섯 분이 나와주셨는데 우리 정명자 여사님께서 대표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뒤에가 약간 말 끝이 흐려지시는데요. 첫 번째 주자가 목소리가 커야 돼요. 그렇죠. 왕전위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왕전위 화이팅! 큰일 났네. 화이팅 해달라는데 화이팅! 우리 윤정이 어르신이 잘 알아들으려는가 모르겠네요. 큰일 났네. 일단 해보시면 알겠죠. 우리 왕전위 오늘 무조건 승리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주세요. 크게 말씀해주세요. 덕수염! 크게, 얼굴 보세요. 덕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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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황! 투! 황! 오케이, 예, 예, 예. 황! 황!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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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영! 황! 황! 영! 황! 투! 영! 오케이. 자, 크게 말씀하세요. 크게 말씀하세요. 황! 두! 영! 황! 두! 현! 오케이! 자, 정답! 황! 두! 현! 이라는umn님?] 황! 황! 두! 황! 한! 두! 다! 이렇게, 황! 정답은? 황! 황! 마지막! 왕! homem! 닥! 오희! 황! 황! 돼지꿈 돼지꿈 오케이 돼지꿈 네? 돼지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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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꿀 좋아요 태지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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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태지꿈을 왕전위 하나 성공 이 왕전위는 한문제를 성공했거든요 이사리는 과연 몇문제 성공할지 5분께 박수 왕전위가 두문제 맞췄거든요 한문제 우리 이사리는 한문제이상 맞춰야될텐데 자신있습니까? 자신있어요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파이팅! 우리 어머니께 여쭤보시죠 잘 안들리는 정말 안들리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센스가 좀 있는 편이세요? 입을 보면 알아요 입을 보면 알아요 제가 한번 할테니까 말없이 입으로만 얘기할테니까 알아맞혀보세요 이뻐요! 정답!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리 다 맞추시네 저도 오늘 예상합니다 두 문제 중 두 문제 다 성공하실 것 같아요 기대해보면서 다시 한번 박수 기대하겠습니다 최연사 나와서 보세요 기분 나쁘시니까 잠깐 인터뷰 하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우리 이사리19는 과학생명체육대회에도 우승하는 부락입니다 이번에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이사리19 화이팅! 인터뷰 안에서 큰일날뻔 했어요 얘가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하신 거야 이거를 우리 이사리는 체육대회에서부터 우승했었다는 걸 준비하셨는데 얼마나 서운하실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그것도 모르고 이거 음악 주세요 문제 주세요 아... 문제 쉽다 이거 메아리 어려워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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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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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맞추면 된다. 마지막으로. 메아리. 메아리. 정답은 뭡니까? 메아리. 정답. 아니, 잠깐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네 분이 다. 정확하게. 아니, 잠깐만요. 아니, 연습하셨어요? 아니야. TV에서 본 것밖에 없어. TV에서 본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잘 맞춰요? 아니, 그런데 정말 입모양을 정확하게들 하셨어요. 아니, 제가 아까 이뻐요 했는데 두 분이 동시에. 연습했어요. 연습하셨어요. 연습에 결과가 있네요. 연습만이 살 길이군요.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다시 보세요. 문제 주세요. 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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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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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 소, 리. 잔, 소, 리. 오케이, 오케이. 정답이. 잔, 소, 리. 정답이. 잔, 소, 리. 잔, 소, 리. 와, 정말 대단합니다. 정답. 잔, 소, 리. 아니, 이산이는 이 경기 때문에 이것만 연습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정춘영 어르신이 열심히 하신 것도 그렇지만 표정과 정말 익산스러우세요. 이거 좀 하나. 아니, 근데 표정이 어떤 게 재미있으세요. 아니, 보세요. 우리 정춘영 어르신이 음악 크게 틀어놓고 이 경기에 충남 대표예요. 딱 써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음악 소리가 나오지 않는데 계속 춤을 추고 계시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문제를 다 맞춘 이산이 승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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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